패션업계가 본격적인 2세 경영으로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너 2세들은 실적 회복이라는 공통과제 직면에 있는데요. 구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패션업계. 패션업계가 내수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공통으로 수립한 전략은 해외 진출과 신사업 개발입니다. 개척을 해야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글로벌한 감각이 조금 필요하고 패션업계가 결합돼서 새로운 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크게는 글로벌한 부분, 그 다음에 신사업, 발굴. 이에 패션업계가 젊은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인 오너 2세로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최영호 형지그룹 회장의 장남 최준호 패션그룹 형지 부회장은 지난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준호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의 가스텔바작 1호점을 여는 등 해외 진출에 집중하는 한편, 형지 엘리트의 스포츠 상품화 등 신사업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윤수 휠라 회장의 장남 윤근창 휠라홀딩스 대표는 2018년 취임 이후 오프라인 매장을 대폭 정리하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 26년까지 매출 4조 4천억 원과 영업익 15에서 1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조직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김창수 FNF그룹 회장의 차남 김태영 씨와 구본걸 LF그룹 회장의 장남 구성모 씨 모두 각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승계 진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너 2세들이 해외 진출과 신사업 안착을 통한 성공적인 실적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비슷하게 지정된 다zę маленьàn